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캘린더의 하이라이트 셀렉티드 위크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셀렉티드 위크 속성을 툴르로 설정할 경우 현재 선택한 날짜가 속한 주가 다른 색으로 표시됩니다. 캘린더입니다. 캘린더의 하이라이트 셀렉티드 위크 속성의 기본 값은 펄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경우 선택한 날짜만 다른 색으로 표시됩니다. 하이라이트 셀렉티드 위크 속성 값을 툴르로 설정하십시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날짜를 선택할 경우 날짜가 속한 주가 다른 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